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이번에 검찰에 성남FC 사건으로 소환 통보를 받은 이재명이 요새 심하게 반발하고 있죠. 자기 입장에서는 이번 정권의 정치 탄압에 맞서는 독립투사 코스프레를 하면서 거의 발작을 하고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드디어 올 게 왔다, 걸릴 게 걸렸다 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성남FC는 제3자 뇌물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 법조인 출신인 이재명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기 때문에 지금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말 그대로 겁먹은 개가 크게 짖는 듯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관련 소식을 보면 먼저 현재 이재명이라든가 민주당이 이재명 소환 관련해가지고 발작을 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의 반응이 재미있는데 한 장관은 이재명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수사를 받는 정치인이 과도하고 과장된 발언을 하는 것은 자주 있는 일이라면서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이 나라 사법 시스템 안에서 대응하시면 될 문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마디로 발작을 할 것이 아니라 소환을 통보하면 가서 조사를 받고 재판을 통해서 무죄를 입증하면 되는데 왜 저렇게 난리 버거지를 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한동훈 장관 측에서는 이러한 반응이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한 장관은 아마도 이런 범죄자들은 수도 없이 보았을 테고 범죄 혐의자 중에서 자기가 죄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리고 수사라든가 법적으로 전문가인 한동훈 장관이 보았을 때 이재명의 혐의는 사실 굉장히 명확해 보이는 부분이 많은데 지금 이재명 측에서 독립수사 코스프레를 하고 있으니 진짜로 좀 가짜나 보인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법 쪽에서도 이번 사건이 어떻게 보면 대장동 사건보다 이재명에게는 더 직접적으로 위협이 될 수 있는 사건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우선은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관련자들의 직원에 의존하고 있는 한편 이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너무나 명확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건에서 이재명을 보내버릴 수 있는 혐의는 제3자 뇌물죄인데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을 했을 때 인정이 되는 죄로서 현재 이재명 쪽에서는 10원 한 장이라도 자기 주머니에 넣은 게 없다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제3자 뇌물죄는 본인이 직접 받지 않더라도 다른 이에게 뇌물이 건네지겠다면 제3자 뇌물죄로 인정이 되고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최순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죄가 적용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한마디로 박근혜 정권을 몰락시킬 때 썼던 칼을 이재명 쪽에서 자기네 쪽으로 들이대니까 겁을 먹은 이재명 쪽에서 지금 심하게 발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법 쪽에서는 제3자 뇌물죄의 핵심이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의 입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부정한 청탁이라든가 대가성의 입증은 돈을 받아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쳐넣은 것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직무 집행을 대가 관계와 연결을 해가지고 그 직무 집행에 따른 대가를 주고자 하는 청탁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태까지 이 사건을 수사해 왔었던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당시 성남시장으로 인허가 등에 대한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었던 이재명이 두산건설 측으로부터 분당구 정자동 병원부지 3천평을 상업용지로 변경해달라는 청탁을 받았다라고 판단을 했으며 용도를 변경해주는 대가로 제3자인 시민축구단 성남FC에다가 2014에서 2016년 50억원 상당의 광고 뇌물을 공유하도록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남FC는 두산건설로부터 후원금을 유치받았고 성남시는 두산그룹이 소유한 병원부지를 상업용지로 용도변경을 승인했으며 또한 용적률과 건축규모, 연면적 등을 3배가량 높여주고 전체 부지 면적의 10%만 기부채납을 받았는데 이로써 두산 측이 막대한 이익을 받다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며 현재 알려진 바로는 이 인허가로 인해서 두산건설 측은 부동산으로만 조단위의 이익을 받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 사건에서 뇌물 혐의가 입증이 되려면 후원금과 용도변경 등의 민원과 대가관계가 성립하는지 이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이 오고 갔는지가 드러나야 할 것이며 현재 성남시라든가 두산건설 양측은 성남FC의 광고 후원금과 용도변경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면서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 시절에 경찰 측에서는 1차 수사 때에 혐의가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지난해 9월 달에 이 사건을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은 고발인 측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다면서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2차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리고 검찰 조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드러났는데 당초에 기부채납 면적이 전체의 15%였는데 이게 10%로 줄어드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이 5%에 해당하는 50억원의 상당 금액을 성남FC의 광고 후원금 명목으로 받기로 약속을 했다는 것이고 실제로 두산 측은 성남FC에다가 42억원 정도의 후원금을 냈습니다 그 이뿐만이 아니라 두산건설 측이 성남시에게 보낸 공문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면서도 의혹이 더욱더 커졌는데 두산건설을 공문해서 두산 계열사 사옥 신축시에 1층의 일부를 성남시민을 위한 공공시설의 제공 또는 성남시민 프로축구단 후원 등의 방법으로 공공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공문을 통해서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재명 쪽에서는 후원금 유치는 규정에 따른 광고 영업이고 두산건설 정자동 부지 용도 변경에 대해서는 모든 지자체들이 새 수익을 높이고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업 유치 활동이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용도 변경을 승인을 해준 것은 기업 유치라는 공익적인 목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조계에서는 후원금의 액수가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가면은 단순히 이거는 기업 홍보를 위한 것이 아니라 특정한 대가를 바라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고 이창영 한국외대 법학 전문대 학원 교수는 다른 구단이라든가 지자체들의 상황이 어떤지는 자세히 모르겠으나 기업들이 단순히 홍보 효과를 노리고 그 정도의 큰 후원금을 유치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이야기했으며 인허가를 내주는 것만으로도 기업이 엄청난 이익을 얻기 때문에 그것을 대가로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 후원을 했다고 볼 수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FC의 후원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상한 점이 굉장히 많은 게 이재명이 성남시장에 있을 때는 후원금이 엄청나게 들어오다가 이 사람이 떠나니까 후원금 규모가 확 줄어들었죠 그리고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 기업이라는 집단은 철저하게 자본주의 논리로만 움직이는 곳인데 한마디로 쓸데없는데 돈을 가능하면 안쓰는데 그런데 당시에 성남FC에다가 광고를 한 기업들을 보면 네이버나 차병원, 두산, 농협, 현대백화점 이런 기업들인데 이런 기업들이 수십억 원을 들여가지고 공중파에다가 방송을 하는 것도 아니고 성남FC에다가 광고할 이유가 있을까? 이 부분도 참 의아하다고 생각이 들며 또 해당 기업들이 수십억 원의 광고를 하고 이들이 원했던 인허가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된 것도 우연일까? 참 의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게 지금 무슨 그림인지 솔직히 다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당시에 해당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후원금 압박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요새 슬슬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현재 들리는 바에 따르면 이번 사건으로 이재명을 소환을 하는 것은 초벌구이가 아니라 재벌구이다 한마디로 사건을 다 익혀가지고 이재명을 족치기 전에 확인차 부르는 것이라는 말이 슬슬 늘리고 있고 이재명 역시도 대장동 쪽만 신경을 쓰다가 갑자기 다른 쪽에서 치고 들어오니까 상당히 당황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크게 지금 반발하고 있는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체포에 불응하겠다면서 발작을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뭉갤 수 없는 것이고 항상 이재명은 자기는 문제가 없고 당당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진짜로 당당하면은 입으로만 털지 말고 실제로 좀 출석을 해서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한 번이라도 좀 보여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eu 그리고 됐습니다 으 이제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